1장 뻐기의 적단 2장 뻐기의 적단 2장 뻐기의 적단 그 조건은 남이와 함께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흔쾌히 승낙한 루피는 남의 안내로 먹이 일당의 거점인 가게로 방문하지만 해적들이나 술집 제 방송방식이 맘에 안드시면요 안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괜히 거기다 트집잡지 마 이새끼야. 알았지? 야 해적 단순해 자 얘는 약간 도둑고양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도둑년? 쉽게 말해서. 걔를 그려냅니다. 벅이 등쳐먹으려다가 지금 이상한 상황에 꼬인거지? 쏴아라 너 손 돌리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까고다 아 여기서도 명장면인데 엘런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축하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아 이거 명장면인데 아 뜨거워 어 뻔뻔한 매너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축하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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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킵하라고 자꾸 떠드는 애들은 그냥 나가서 딴거 봐 유튜브에 영상 널렸어 한글자막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 어? 때문에 지금 이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스킵하라고 하면 니 인생이나 스킵해라 이씨 스킵 얘기 한번만 더 해봐라 이씨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오리의 칭을 보내줘 아이고 아이고 세살이 솔솔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웨웨웨웨isz 리겼러 쪼로 불 붙여 예 하 하 하이 요새 우기시래 쪼롱 짠 도장 자 스테이지 준비로 들어갑니다 버기 해적단을 날려버려라 루피 조로 남이 한명이라도 패조할 경우 일단 서둘러 조로의 상처를 치료해라 야 출정 아 모르겠다 곤지암 돼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진 돈 전부 내놔라 케이션님 감사합니다 석터와 축하합니다 자막은 실시간으로 제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굉장히 미혹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피스 해적무상 할때마다 이랬어 옛날부터 자 루피 죽고 원피스 해적무상 할때마다 이랬어 자 리더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리더 잡고 자 다음 장소를 오픈 자 다음 장소를 도와줍니다 자 다음 장소를 도와줍니다 지도 빼서 간다잉 하 서로의 목적을 위해 손을 잡는다 해적은 되지 않아 가보실까요 상남자 상처 따위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잉 자 버기 잡으러 가자 야아 저 문은 아직 안냐고 아 열리네 자 일단 여기 정리했고 아 잡아 빨랐다 이거 했고 다음 컷신까지 대화 없는듯하니깐 자 내려가자 어 아 뒤로 없네 자 내려가서 지금 맵에 반짝이는 곳 저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점점 가면서 기술 늘어나겠죠 자 처음부터 스토리상 못쓰는데 지금 쓰면 이상하잖아 기어세컨드같은걸 부탁해 조롱 아 연계기 상천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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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럼 하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아이템아뉴가 있는 건가 믿 неб 갇힌다. 넛믴! 네! 아래쪽부터 정리해야겠다 비켜봐 어 이게 아닌데 위부터 공략했나보다 위로가자 참 꼬인다 아닌데 얘 잡아야되는데 얘 잡고나오는 대사인거 같은데 알비부터 잡자 아니 얘부터 잡아야되나보다 알비다 어디가네 미야비 가무 가무 총 일단은 봐주도록 하지 자 이제 아래쪽 지역으로 내려가면 될거같아요 시선을 비켜봐 어 야 나비 공을 해야되나보다 비켜 비켜 나미 지키러가야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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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짱 아 나 왜 삥 돌아가냐 나미짱 나미짱 고무고무 아 아 아 아 아 아 남이 때리지마 남이 어모를 해야하는것같아요 지도 가지러 가야되니까 흑차 개출링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상자나 까오 기다리자 빨리와 나미야 어? 이건 랜덤 대사네 초로 상토류 상토류 어? 없었어 상당한 버무를 얻었어 결과는 좋구만 어? 어? 한글자막 없습니다 한글 버전이 따로 없어요 자막은 수작업으로 만든겁니다 아? 제가 만든건 아니구요 도움을 좀 받았어요 넌 대체 어떤 교육을 받아온거야 상식 안탐하는건 서로 마찬가지 아냐? 아니 PC버전 없습니다 벌써 독점작이에요 8월달쯤에 나온다는데 나와봐야 나오는거 아는거고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봐야되요 자 잡으러가자 뭐해 그리웠어 오케이 이동 자막이 랜덤성이라서 자막이 랜덤성이라서 빨리 표심 보러가자 아